이것도 언제 끝날려나 드래곤 H 오리진 짠 2시간.. 2시간.. 2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어 뭐야? 여기부터인가? 나 여기부터였을텐데 그렇지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저 엘프들 다 도망갔어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해야되는거는 일단 함정을 쓰자 그리고 탑도 한번 못 만드네 그러면 자 좋아 가볼까? 먼저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 이렇게 하면은 대략 확살이 가능하지 너희들 일단 이쪽으로 어우 잘 죽었다 어우 아비 개좋아 오 어, 잠깐만, 어디가? 이쪽으로, 어 뭐야? 머리가 죽었네? 어때? 뭐야, 이거? 어, 잠깐만 좁 얘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어어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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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녀석 미야지만 빨래저를 죽어주겠습니까? 어.. 이 형.. 어.. 죽었네 죽어야지 뭔가 못산대 죽어야지 어우 뭐야 하자 아이고, 이거 멍청이네 아이고, 재주군 일단 앉잖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리즈업 불량 해가지고 이렇게 빨래줄이 죽으실래 하이 이게 아냐 어어 아이고 어어 생명력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리 어 대 myślę Going to 잠깐만 어 지구하니 이게 꽤 어려운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수리 수리 얹는 우리는 도망가자 저기까지 너 빼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네 네 이제 시작 쩔쩔 꺼져 아이고 나도 먹어 나도 먹어 어 잠깐 걸쳐 도망가자